오늘 글로벌 초대사상에서는 이 평범한 길을 걷지 않고요.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지민 씨는 아이들로서의 꿈을 이뤘는데 이제는 젊은 가장으로서 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에서 얻은 깨달음들 이 많은 분들한테 정말 깊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자 우지민 씨 한번 만나볼까요? 우지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우지민 씨를 만나뵙고 정말 큰 감동을 얻었는데 화려한 이 무대를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현실로 현실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셨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테리어 페인트 일 하고 있는 우지민입니다. 페인트공으로 이제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가 사업체를 차리고 제 현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되셨나요? 데뷔를 하고 이 집이 나오기 전에 그룹이 해체가 돼가지고 수입을 정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현재 와이프를 만나서 군대에 있을 때 아이가 생겨가지고 연예계의 꿈은 좀 뒤로 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어야 했어요. 아이가 생긴 당장에 계속 꿈을 꾸기에는 당장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당장 살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의 직업을 찾게 된 계기는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 뭐 쇼호스트나 네이버에서 라이브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 관리하는 거 쇼핑몰 관리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뭔가 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부족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여름나마 채널을 알게 됐고 거기서 기술직을 접했던 것 같아요. 채널을 보시고 그 일을 찾으신 거군요. 네. 다양한 게 있잖아요. 타일, 목수, 페인트 이런 일을 하면 그래도 내 아이들을 좀 풍족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와이프께서는 화려한 삶을 살던 나의 남편이 현실적인 좌부로 이렇게 뛰어든다 하니까 그 반응은 감동이었나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반응이었나요? 굉장히 감동을 했죠. 아무래도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려하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그 무대 밑에서의 생활을 적응하기 어려울 거다. 게다가 지금 당장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겠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과연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이 힘들긴 했지만 와이프가 많이 지지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공이라는 이 직업을 하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 모든 기술자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급여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아요. 그게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 페인트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로라 굴리는 거, 붓으로 칠하는 거 이 정도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현장 가서 해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페인트가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다양해요. 아직 30, 40년 하신 분들도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하실 정도로 할 공정이 너무 많고 또 하면 할수록 또 늘잖아요. 기술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얻는 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공을 해놓고 보는. 기술직이다 하면 이런 편견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다른 공정은 모르겠지만 페인트 도장 팀들 보면 되게 멀끔해요. 하얗게 차려입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또 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편견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좀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 지민씨 같이 미남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기 다 멋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둥지를 많이 옮겨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도 제 직원을 뽑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업체에 초보자로 들어가면 이 친구가 기술이 많이 올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초보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의 한 3개월 정도의 기술을 갖고 딴 데를 옮기면 일당이 오를 수 있잖아요. 다른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일당을 올려야지 한 업체에 계속 있으면 일당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옮겨가는. 네. 저도 직원을 뽑으면 한 몇 개월 데리고 있다가 여기저기 경험을 해보라고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현장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목표가 만약에 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현장을 많이 옮겨다녀라 라고 쿨하게 보내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곳에. 저는 쿨한 사장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쿨한 사장님이십니다. 또 그래야 그 직원이 발전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죠. 결국에 그 친구가 나중에 잘 돼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일감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요즘은 어떤가요? 다들 그러세요. 요즘에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없다. 근데 또 하시는 분들은 늘 해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하셨어요. 네네. 연예계에서 쌓은 경험이 지금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니지먼트하고 어떤 딜도 있고 그런 거 또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제 현장에 견적을 보러 가고 소비자분이나 혹은 저희 거래처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신뢰가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더라고요. 편하게. 그게 아마 아이돌 생활할 때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그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떤 미래를 꿈꾸셨나요? 사실 그때 아이돌 연습생을 굉장히 길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데뷔를 했을 때 주변의 멤버들보다도 좀 어한이 벙벙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아이돌인 건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내가 지금의 이 나이쯤 됐을 때는 내가 원했던 배우 활동도 하고 있겠고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고 있겠구나.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하고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 게 무기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막연한. 근데 지금은 뭔가 저 안에 기둥이 딱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와이프가 집에 있고 뭔가 그 기댈 곳이랑 돌아갈 곳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와이프는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신 건가요? 와이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일 때 휴가를 나왔어요. 멤버 형들이랑 술자리를 신사동에서 하고 밖에 나왔는데 와이프 무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 되게 미인이다 했는데 저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구경하는 정도? 하고 다른 2차 술집을 갔는데 거기 와이프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눈에 보이니까 한 번쯤은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 같이 합석하자고 제안을 했죠. 와이프가 오케이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빨리 하셨고 빨리 가장이 되셨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두 아이의 아빠로서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되셨어요. 가족이 우리 지민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제 가족이 아까도 말씀하셔도 중심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군대 전역할 때 지금 내가 주고 아이 생겼다고 하니까 저는 아이를 지금 낳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근데 와이프가 그걸 되게 지켜줬어요. 생명은 지울 수 없다. 오빠 애기 책임 못 지겠으면 가 갈 길 가라. 내가 낳고 혼자 키우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바로 서야겠다. 생각을 고쳐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 덕분이에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시간을 제가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큰일 났네. 깜짝 이벤트 안녕 여보가 알지 모르겠는데 늘 해주는 말 있잖아. 내 남편이 당신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살아오면서 여보를 만난 게 제일 좋은 일이다. 행복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마다 사실 그게 나한테는 지금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너무 고맙고 믿고 지지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들 일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정한 부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지민씨께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신 거에 대해서 약간 사업 설명도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인트 일은 제가 일이 없으면 타 업체의 일을 지원을 나가서 도와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예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좀 더 크게 전국적으로 형성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부산에 일이 생겨서 부산 현장을 맡아야 되는 상황에 저희 협업하는 업체가 거기를 맡아서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민님이 직접 선택한 길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감을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그걸 다 듣기셨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전에 대한 이 격려의 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말의 힘을 굉장히 믿어요. 그래서 늘 출근할 때마다 상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향후 몇 년에 어떻게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좀 낙담하고 좌절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긍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노력하면서 좀 말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나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저도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힘 긍정의 말들 아침마다 하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민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오지민님의 용기와 결단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앞으로의 이분의 이 여정이 더욱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